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다는 엔프피의 플러팅하는 법 엔프피의 대표적인 플러팅 기술 3가지 첫번째, 만약 소개팅 자리에 나온 남자가 엔프피의 이상형이라면? 그렇다면 두 볼에 양손을 올려다놓고 눈을 최대한 동그랗게 뜨고 세상 맑은 표정을 하고 눈을 쉴 새 없이 깜빡여준다 두번째, 코칭 끝 눈웃음 동시연타하기 눈웃음이 특별히 없더라도 여기서 무해하게 오는 것이 포인트 눈웃음 스킬이 도저히 맹구 같아서 어렵다면 코라도 귀엽게 찡긋거려준다 세번째, 고난이도 의도하지 않은 척하고 신체 접촉하기 이건 다른 사람들이랑 단체로 있을 경우를 노리는 것이 좋다 단체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자고 이야기하고 그 타이밍 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옆에 가서 팔짱을 끼거나 하는 스킨십을 취해준다 또는 의도하지 않은 척, 실수하는 척하고는 상대방을 가볍게 터치해보고 반응을 본다 끝 이찬아 이거 진짜 진짜 비밀인데 나는 살쪄도 귀엽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